네, 여러분들이 산소, 납골당, 공연면지에 가실 때는 꼭 이것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산소, 공연면지, 납골당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게 되면 큰 우한이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날이 화창해지게 되면 전국으로 우리가 나들이를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풍수의 고서 금난경을 보게 되면 법장, 기중, 영길, 무흉이라고 하였습니다. 장례를 법도에 맞게 잘 치르게 되면 흉함이 없고 오래도록 길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찾고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형식에 맞추어서 예를 다하는 것, 이건 역시나 우리가 좋은 운을 받고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거기에 바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풍수 유튜버가 아니라 풍수를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자 현업으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 무겁게 말씀을 드리고 의미있게 들려드리는 내용이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산소에 가시게 되면 여러가지 과일에 대해서 여쭤보시곤 하는데 보통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주과 포라고 하죠. 술과 과일과 바로 포를 말합니다. 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법주라든지 청주를 마련하셔도 좋고 아니면 소주, 막걸리,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련하시면 되고요. 과일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제철에 나는 싱싱하고 좋은 과일이면 좋고 그게 아니다고 한다면은 배든 사과든 그런 식으로 편하게 준비를 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 그냥 어포를 사가시곤 하시죠. 그래서 북어포든 문어를 말린 거든 아니면 오징어든 때에 맞게끔 적절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고인이 살아생전에 자주 드셨던 음식 좋아했던 그런 음식들도 가져가셔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함께 잘 챙겨가시고 예를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의 조상님이 그렇게 좋은 공간에서 평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켜준 자연에게 항상 먼저 예를 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포를 준비하실 때 우리 조상님을 위한 것 따로 그리고 보통 이걸 산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신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자연에게 예를 표한다는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적인 의미로도 고시래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도 함께 준비하셔가지고 한쪽에서 먼저 그렇게 자연의 예를 올리시고 이제 우리 조상님들에게 예를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과일의 개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과일은 홀수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많이 사가시죠. 저도 근처에 대전현충원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다니면서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그 현충원 앞에 있는 꽃을 사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시들지 말라고 조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조화보다는 생활을 챙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절을 안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절을 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보통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두 번 절을 합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인들이 모셔져 있는 공간에 가면 안 될 사람 과연 그 누굴까요? 바로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가시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리운 마음,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감정적인 심정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지만 내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음도 약해지고 주변에 나쁜 기운들이 들러붙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찬바람을 많이 쐬면 더 많이 기침을 하고 감기가 걸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쁜 것들이 많이 들러붙기가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셨거나 정말로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중요한 일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들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 가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참 좋습니다. 이건 옛 성인분들께서 수많은 그런 지혜의 말씀에 이 살피고 조심하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해오셨던 거 바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사를 당하고 내가 그때 그럴 거라는 후회도 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고인이 모셔진 곳에 찾아갈 때는 다 그리운 마음으로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원망 섞인 마음이라든지 뭔가 불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토로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라든지 나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요. 이러한 마음 또한 유유상정으로 작용을 해서 나쁜 이윤을 몰고 올 수 있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라는 말을 하죠. 그만큼 나쁜 일들,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은 기가 막히게 잘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풍수에서 양택과 음택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를 요청하실 때도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보고 이 집 옆에 조금만 그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 조상님도 산수도 있는데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길과 흉이라는 거 생과 사로 갈린 겁니다. 아니 죽었다고 뭐 다 흉이겠냐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어떤 의미로서 길과 흉으로 나눈 거지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어느 정도 분리를 하고 뭔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게 오히려 나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는 영화 파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묘라든지 풍수에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상관없더라도 많이 질문 주시고 문의를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뭐 우리 조상님 산소가 갑자기 개발이 되거나 수용이 돼서 이장을 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 자손들 이제 더 관리 못할 것 같아서 이장을 해야 되는데 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어떤 산소와 관련된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똑딱 질문 하나로 해결하고 끝낼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리고 풍수의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자연이 순환하는 원리인 겁니다. 이 순환하는 원리 인간이 순환하고 우리가 자손대대로 복덕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도 모두 다 이 조상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이라든지 현실적인 이치와 이로움을 생각을 하면서 오래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셨던 이 조상님들을 한 번에 뭔가 변화를 시키는 것들 쉽게 해결하고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렸을 때 그 이후에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흉사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판단해서 내린 그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소라든지 납골당 공원 묘지 등 어디를 갈 때든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제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시절을 살게 됐습니다. 즉 오늘 하루만 놓고 봐도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자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살았을 때 이후에 죽음과 관련된 것들 이런 묘화, 산소, 납골당 등 이와 관련된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살아생전 지금 나 하나만의 행복이 아닌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내 이후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금의 이 환경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 대의를 가진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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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